반갑습니다 오늘 핫도그 사왔어요 핫도그 브라더스에서 샀구요 총 9가지 전메뉴 사왔어요 음료는 커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게 플레인 제일 기본인가 봐요 소시지 안에 옥수수도 있어요 뽀득뽀득 진짜 맛있다 여기가 저 학교 다닐때 푸드트럭으로 있었는데 매장으로 생겼어요 파김치 소시지가 진짜 뽀득뽀득해요 피클이 들어가있어요 이건 달콤 전 이게 진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이랑 김해에도 있대요 소스가 달콤한 맛인가봐요 소스가 달콤소스 양장추랑 피클이랑 소시지 소시지가 진짜 통통해요 갈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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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잎 안 넣어지네 이거 뭐라 하지 후레이크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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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시 고소 고소 너무 맛있어 멕시칸 타코 칠리 소스 약간 매콤 옆에 고추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살짝 매콤하니까 더 맛있는데? 점점 매콤 온도 맥주 먹으면 먹을수록, 조금씩 매워져요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 이게 여기 있는 메뉴 중에 제일 매운 건가 봐요 고추가 세 개나 끓여져 있어요 아까는 한 개, 이거 고추 세 개 맵다 한 입 먹었는데 매운데? 매워 매워요 저는 아까 멕시칸 타코 맵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거 못 먹는데 좋아해요 와 절대 소개팅 자리에서나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맛있어서 먹게 돼 근데 맛있어서 먹게 돼 맛있어 인중에 땀이 나요 눈물난다 바베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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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베큐에 파가 올라가 있어요 바베큐 소스 음 앞에는 너무 강렬한 걸 먹었어 더워 음 음 와 진짜 가끔씩 배달시켜 먹어야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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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리안 아몬드가 올라가져 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크림치즈 크림치즈가 엄청 두껍게 발려있어요 안그래도 제가 주문하면서 크림치즈 핫도그가 있길래 궁금했거든요 치즈 반 소시지 반 치즈 반 소시지 뭐하나? 잘 먹었어요 더럽지 않죠? 이게 이탈리안 이것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원래 맛없으면 안 먹는데 진짜 더 맛있어요 저 맛없으면 그냥 남구거든요 약간 편식쟁이여가지고 근데 이건 다 맛있다 크기도 진짜 크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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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